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에요. 오늘 하루는 웃음과 섬김으로 하루를 진행합니다. 흔한 단어이긴 하지만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살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큰 웃음과 하하하 호호호 웃음과 섬김으로 하루를 보내려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책상 앞에 써놓고 쭉 줄곧 계속 한번 실천하려고 합니다. 이 무덥고 더운 날씨에 서로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마감하면 좋겠죠? 네 오늘은 7월 1일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에요. 여러분 화이팅합니다. 웃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.